미션이 있습니다. 제 자리에 있을 테니까 내가 움직임을 지는 걸로 할게요. 그렇죠? 오우, 움직임. 그럼 더 가만히 해주세요. 일조로 가겠습니다, 진짜. 일조로 가. 아... 뭐라 되니까. 그냥 가만히 지어서 자는 거보다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. 내가 진짜 이겨도 돼요. 저는 UFC에서 제일 잘하는 게 안 넘어지고 중심을 느끼는 거예요. UFC에서 18경기 중에 넘어진 적이 없어요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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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체육관의 명예를 보내기. 근데 이거 치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? 바로 바꿔야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저는 UFC에서 제일 잘하는 게 안 넘어지고 중심을 느끼는 거예요.